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고개꽃 따오면 돈 많이 벌어. 진수방들은 그거 따라. 그거 따다가 그거나 여기 갔다 팔을까? 무공해잖아, 그거. 암효과가 있다고 딴다, 여기서. 아니, 미세먼지 있는 데서 딴 건 안 좋은 거 아니야? 그러니깐 가운데도 전경 드리고 싶다. 한 다음에 해. 위험해. 안 해봤구나. 봉으로는 안 하죠. 여기 안 하면 이렇게 좀 일거리잖아. 응? 여기 오이 있나봐. 걔는 간대. 5천 오이. 아메, 이거 오이 녹악되는데? 이건 그냥 냅둬야 되겠다, 녹악으로. 어, 벌써 노래졌어. 여기도 녹악이 하나 있어. 고추도 몇 개 따가까? 그모네. 5천 오이. 5천 오이. 5천 오이.